일단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 생각을 둘 다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신체의 일부가 없어진 기분이었어요. 경찰분이 갑자기 출동을 하셨어요. 더워졌으면 좋겠다. 넘어갈고 가야 돼! 고양이 눈! 일별이 포동 같아. 우리 씨를. 안 돼! 제발! 어? 뭐야? 저 텐트 아님? 어디 가시나 본데요? 경찰분님. 네? 집이 좀 왔네요. 아 네 오늘. 어디 가요? 지금 남자친구랑 삐코스 데이트하러 가요. 삐코스요? 네. 아 예. 삐코스가 뭐죠? 오늘 미들 데이트. 야외에서 돈 좀 쓰는 거.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고 이 차는 집에서 보내는 거. 아! 집에서 배달. 배달. 배달로 가는 게. 이게 삐코스. 혼자 가시는 거예요? 아 네. 영호님은? 영호님이 늦어서 제가 미리 설치해 놓으려고요. 아이고. 자리 좋은 데 잡았다. 저기 또 야외로 나가서 또 실내로 가네. 그렇지. 오 여기 왔다. 짝이. 어? 온주 왔어? 지금 왔지.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아니 그 코사리손을 어떻게 혼자 했겠대?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. 미안해요 참여했는데요. 찾고 싶어서 늦은 건 아니었어요. 미안해. 몰라. 치킨도 내가 시켰어요. 돈 줘요. 알았어. 돈 줘요. 돈 줘요. 돈 줘요. 돈 줘요. 치킨도 내가 시켰어요. 다 내가 이때 돈 줘요. 돈 줘요. 알았어. 돈 줘요. 알았어. 흥. 하하하하. 사진 찍어줘요. 아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좀 이쪽으로 찍어줘. 아니 이렇게 원하는 구도가 있어 자기가. 자기가 모니터 하면서 딱 찍을 수 있지? 모니터 하면서. 켜봐. 이렇게 밖에 못 찍어요. 이게 뭐예요? 다시 다시. 다시 찍어요. 맘에 안 드는 거야. 맘에 별로 안 들어요. 근데 최근에 많이 실력이 늘었어요. 이전에는 완전 똥손이었는데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. 구도랑 이렇게 어떻게 길게 나오는지. 근데 절대 사진은 남자는 못 이겨요. 여자를. 맞아 맞아. 그리고 남자는 대부분이 똥손이니까 여자분들 왜 사진을 이렇게 찍냐고 막 훈질을 좀 내지 마세요. 네네. 근데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. 내가 이렇게 생겼어?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진 잘 찍어달라. 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. 네. 명심하세요. 발 자르고 진짜 짤뚱맞게 찍어줬어. 뭔지 알아. 얼굴 크게 나오고. 이제 실력이 완전 늘었다. 예쁜데? 됐어.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아요. 됐다? 됐어? 됐어. 소주 나발도 아니고 맥주 나발도 불게 생겼네. 아이고. 자기 뿌리X 좋아해? 자기 뿌리X 좋아해 뭐 하면서 응? 자기 뿌리X 좋아해? 응 잘하니. 먼저 먹자. 일단 먹고 보자. 씨코스는 보통 이래요? 뭐 그쵸. 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 이자카야 같은 데서 먹고 씨코스랑 비용은 못 받을 때? 씨코스는 외식이 없어요. 그렇지. 냉장고 파먹기잖아요. 씨코스는 아예 집 안에서 하루 종일 해 먹는 거예요. 맛있다. 맛있어? 그래서 한강에서 먹으니까 좋긴 하네. 여기 앞에가 너무 예쁘지 않아? 그러네. 진짜 엄청 햇빛이 좋은데 그늘로 자리를 잘 잡았어. 여기 약간 파리 같다. 응. 분위기가. 파리 틸르리 공원인가? 거기 같다. 그 공원 사람 누워 있는데? 응. 그 펜션 좀 가고 싶어졌어. 아 거기 우리 구미 펜션? 그때는 되게 추워가지고 별로 안 예뻤는데 요즘엔 진짜 예쁠 것 같아. 뭐 나무도 많고 막 그랬잖아. 꽃도 많고. 그래서 꼭 와달라고. 사장님도 우리를 뭔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오면은 또 뭐 저렴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잘해주시겠지. 뭐 데이트 비용? 뭐 여행 비용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공짜로 잘 순 없지만. 네. 아 한번 가보려고요? 오. 한번 전화해봐요. 오 영원치. 오. 안녕하세요 사장님. 하하하하하하. 오 영원치. 많이 친해지셨네. 오 예예. 하하하하. 아 우리 사장님. 바이브도 주시네. 우리 정승 씨 목소리 아닙니까? 저희 만나는 거 아셨어요? 아 저는 알잖아요. 아 알아요? 아 그래요? 하핸드 버렸으니까 현장에서. 하하하하. 저희가 묵을 수 있는 곳은 있나요? 사장님? 아 예예. 다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오 사장님.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. 네 맞아요. 알겠습니다. 보고 싶으니까 빨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. 네.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러게 우리 단둘이 여행도 못 가고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이번에 아 진짜 단둘이 한 번도 못 갔네. 그러니까.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. 그러게 왜 우리 여행을 안 갔지? 아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. 발리. 하하하하. 발리? 네. 우리 그때 발리 가려고다가 파토났잖아요? 왜요? 파토났잖아요? 왜요? 맞자이요. 왜요? 저한테는 슬픈 사연이에요. 자기가 얘기해. 아 나도 슬픈 사연인데. 아닌데? 응 왜 아니야. 자기가 비행기표 취소했잖아요. 하하하하. 무슨 일 있었지? 왜? 영호 씨가 왜 취소를 한 거야 비행기표를? 자기가 비행기표 취소했잖아요. 아니 그때. 아니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. 이제 발리를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가기 한 3주 전쯤에 좀 크게 싸웠어요. 크게 싸우고. 싸웠어. 이제 뭐 다시 보지 말자 라는 말까지 나왔었다가 끝났다라는 생각에 엄청 크게 싸워놨어. 얘기 취소를 했고 그때 이제 저 혼자 발리를 가게 됐었습니다. 에? 혼자 갔어? 혼자 갔다고? 보통 취소를 하면 같이 취소를 하는데 정석 씨 거를 취소는 하고 자기는 갔다. 세상에. 대단하네. 발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시간 부르고 자기는 갔다. 헤어지고 한 시간 뒤에 바로 취소했었거든요. 수수료 하루하루가 이제 늘어난다고 해서 혹시 조금 더 지나면 근데 취소가 안 되네. 네 바로 하루 이틀도 안 남았었어요. 무료로 추대. 저거 인정해도 돼. 저거 인정해도 돼. 아 인정 인정. 저거 무료로 추대. 알뜰하네. 그게 결혼 얘기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 맞춰가다가. 뭐가 안 맞은 거야? 그걸로 뭐 말다툼이 오가다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헤어져야 돼?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보여서 그때는 일단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 생각을 둘 다 했던 것 같은데. 아 진짜 진지하게 심각했을 때가 있었네. 근데 가자마자 후회가 되는 거예요. 왜 그렇게 딱 헤어지자마자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? 그냥 갑자기 내 신체의 일부가 없어진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붙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. 저 기분 알죠. 안 받는 거예요. 카톡도 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. 연구실에 직업해서? 그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.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라고요. 그 영호님이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걸까 봐. 초인종도 몇 번 누르고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경찰분이 갑자기 출동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한 3, 4분 와가지고. 저를 막 달래서 내보냈어요. 영호님이 신고해서 경찰이 온 줄 알았고. 그 경찰들도 그 사실을 아니까. 저한테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느낌이었어요. 영호가 신고한 건 아니고 주변에 이웃들이 신고했나요? 심정이라는 게 없었고. 그냥 슬프지도 않고 그냥 얘를 잡는 목적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어요. 오우 제대로 큰 위기였었네요. Runner 2시. 어제 너희 집 계단에 앉았을 줄 알겠는데. 또 향기가 났어? 너희 집 앞에서 너의 향기가 나는 거야. 야 싸우고 다시 뭉칠 수밖에 없네. 제가 원래 사람 핸드폰 차단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했던 분이 정숙님이었고요. 차단했어. 이 사람은 핸드폰 차단하고 연락 차단하고 그녀는 이 사람 집 앞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고. 이야 너무 웃기네. 저는 그때 술을 먹고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고 외박했었어요. 그 뒤에 받아 썼는데 정숙님이 붙잡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곤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. 더 냉정해졌구나. 정령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내가 정숙님이라는 사람을 180도 바뀌게 할 내용들을 요청할 거다. 그렇게 해서 메모장에 적어서 보여줬습니다. 영원 씨가 정숙한테 요구한 35개 조항이래요. 어? 우리 둘이 행복해질 것들. 나를 위한 것. 일주일에 2, 3일 각자 시간 각자. 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. 술 많지 되지 않기? 관종 게시물 올리지 않기. 계시물 올리지 않기. SNS 많이 하지 않기. 무료가 없애기. 아 그리고 우리 사이의 일은 너무 많은 곳에 얘기하지 말기. 디테일하네. 이게 결혼 생각서도 아니고 만남 생각서도. 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나는 정숙을 만날 겁니다. 아 대단하네. 그래서 우리 정숙 씨가 SNS 활동 확 줄였구나. 아 너무 이해가 간다. 아 이해가 간다. 잘했다 영어야. 잘했어요. 다 그게 용납이 되는 것들이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. 너무 귀여웠다. 그래서 다시 그날 손잡고 바로 소주 먹으러 왔어요. 귀여워 귀여워. 이렇게 서로 또 풀리면 확 풀리는 사람들. 맞아 맞아 맞아. 결혼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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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